여러분은 혹시 잠에서 깨어났는데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는 바로 수면마비라는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비로운 현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면마비는 잠에서 깨어났을 때 또는 잠들기 직전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신체마비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의식은 깨어있지만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으며 종종 생생한 환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수면마비는 주로 꿈을 꾸는 단계인 렘수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면마비의 원인으로는 수면부족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잦은 시간대 변경이나 야간 근무, 높은 스트레스와 불안도 수면마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마비의 증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깨어났을 때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신체마비입니다. 두 번째는 생생하고 종종 무서운 환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호흡 곤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환각은 침입자 환각, 신체적 환각, 시각적 환각으로 나뉩니다. 이는 방 안에 누군가 있거나 몸 위에 무언가가 눌러오는 느낌, 생생한 그림자를 보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수면마비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심한 공포감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마비는 대부분 무해하지만 그 원인과 증상을 이해하고 올바른 예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수면을 통해 더 나은 하루를 시작하세요. 건강한 수면을 통해 더 나은 하루를 시작합니다.